방금 저 뒤에 쓰레기차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그래? 응, 그래서 길이 엄청 깨끗했어. 안녕! 쓰레기가 어디 있나? 대만에는 쓰레기 없을걸? 그래? 쓰레기가 없나? 어? 여기. 우리 이런 건 아니고. 이거 쓰레기 아니잖아.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돌인데요? 어, 바닥에서 있는 돌이에요. 정말 쓰레기는 어디 있는 거야? 쓰레기는 어디 있는 걸까? 쓰레기가 없나? 왜 실망해? 영원아, 왜 실망해? 짱 받고 싶은 놈.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발자국? 누구예요? 어, 강아지가 발자국을 2개만 남겼나 봐. 어, 여기 강아지 발자국? 발자국이 맞네? 발자국이... 발자국? 여기도 발자국... 여기도 발자국... 여기도 발자국... 여기도... 발자국 말고 쓰레기는 없어요? 이건 누구일 거? 아, 여기! 그건 스티컨대요? 뭐야, 스티커잖아. 쓰레기인 줄 알았네. 그러면 우리 이번엔 진짜 쓰레기 찾아볼까? 응. 어딨어? 이렇게 눈을 엄청 크게 들고 봐야 잘 보인다고. 어디있지? 어, 있다. 어, 여기 따라와봐. 형아, 아직도 못 찾았어? 형아, 나 나 30분 정도 찾았어. 삼성은 들었는데... 정말... 쓰레기는 어디 있는 거야? 쓰레기 없어서 힘들어? 응. 너무 열심히 찾았어? 니하오. 샤샤. 도요, 어제 우리 대만 길이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어? 쓰레기가 없으니까. 영원아, 대만 사람들은 쓰레기를 땅에 안 버리고 이렇게 차에다 직접 버린대. 그래? 어, 그래서 이따가 우리... 쓰레기통에도? 어, 쓰레기통이나 쓰레기차에만 버린대. 땅에 절대 안 버리고. 그래서 이따가 노란색 쓰레기차 오면 우리 같이 쓰레기 버릴 거예요. 쓰레기 수우는 것도 영원이가 할래. 진짜? 알았어, 이따 우리 기다려보자 같이. 영원아, 이거 왔다. 영원아, 왔다. 성공! 잘했어요, 영원아. 잘했어요, 영원아. 여보세요? 여원이 안 돼, 아줌마가. 여원이 안 돼, 아줌마가. 여원이 봤어? 어, 유튜브에서 봤대. 방금 저 뒤에 쓰레기차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그래? 어, 그래서 길이 엄청 깨끗했어. 여원이는 앞으로 쓰레기 어디에 버릴 거예요? 쓰레기차랑 쓰레기통에. 쓰레기차랑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응. 우와, 여원이 너무 잘하네. 땅에 버리면 안 되겠죠? 응. 응. 음. 으음. 아이고. 으음. 에이구. 이거 어때요? 아이고. 스페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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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줘 기아가 하고 싶어 이리 도로 이리 도로 오 아 도대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있네. 이게 너무 어려워. 여기 봐. 바로 누르면 돼. 이렇게 해 줬어. 이렇게 해 줬어. 표정 봐. 여기 돈 넣었다고 했다. 여기 움직여서 뽑아야 돼. 다시 또 다시. 아까 돈 넣었잖아. 가자. 삼촌이 해줄까? 삼촌이 해줘. 삼촌이 해줘. 돈 하나밖에 안 넘었어. 너희 다 어디 갔어? 삼촌 넌 다 어디 갔어? 삼촌 넌 다 어디 갔어? 심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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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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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을 사랑해. 원인은 많이 하고 싶어. 진짜? 응. 기 High School. McL Pens 씨. esa Metropolitan Trail. 이 안을 많이 뽑았잖아. 하지만 우리 많이 뽑았어. 먹은 건 두 개밖에 없잖아. 먹ulated 둘 밖에 없다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hein 이거 줘야겠다 asim 이거 줘야겠다 눈이 나고 말아야 돼 와 엄청 많이 받았어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버블티다 아! 쫀더! 콜! 콜 포리래 이건 뭐야? 손빨라줬어 테리테리 네, 왔다 테리테리 테리테리 엄마가 양손 가득하니 가지고 가는데? 헐 이게 뭐야 살림 장만했는데요? 여원아 여기 인형 뽑기 어땠어? 대비 떴떠 저번에도 했잖아, 인형 뽑기 오늘은 잘 돼? 오늘은 쉬웠어 그리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이걸 준다고? 여기 아저씨가 여원이 좋아하는 거 두 개 준대 신발이다 쎄쎄 오, 오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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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얼른 집에 가자, 그거 가지고 가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옆에 예쁜 걸 많이 도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걸 도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